여러분 누구야? 나야 채원이다 누구양?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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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에스파은 나 수석했어? 응 이미 수석했어 언니 아까 언니 노래 부른 거 다 나왔어 노우 나한테 보여줄 수 없지 안녕 보여준다? 안돼 언니 지금 괜찮아 안돼 그러면 잠깐만 안녕 위조언 이제 한번 하고 나갈게 응 간다? 응 안녕 안녕 심심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위조언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야 아주 보고 싶어 왜 안 봐요 안돼 빨리 보고 싶으면 우던가요 안돼 위조언 뭐하고 있었어요? 엡 머리 감었어요 ㅋㅋㅋㅋ 머리 감았어요 으응 정말 머리 감았어요 저 왜 매달 브잇 할 때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먹어요? 저 쿠키 먹어요 이 쿠키 먹어요 그 팬사인에 케이터링 되어있는 쿠키를 챙겨왔는데 너무 맛있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을 때 진짜 기분 좋은 거 알아요? 아시죠? 자고 있었다고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고요? 이제 잘 시간 아닌가? 아 그러네 시간이 좀 늦었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안 보고 계셨네요 너무 빠른걸 곱창 먹고 있었어요? 곱창 맛있겠다 난 대창 난 대창이 좋아요 눈썹이 진지해보여요? 눈썹이 진지해 진지한 눈썹은 뭐죠? 그럼 안 진지한가요? 맛있겠죠? 맛있어요 오늘 둘 다 기억에 남는 팬사 있나요? 저 오늘 약간 진짜 놀랐던 게 어떤 위즈원 한 분이 저한테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해진 시간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노래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 이러고 있었죠 팬분이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는 또 처음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쿠키인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에도 또 노래 연습해보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 팬분은 지금 이걸 보고 있나요?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주세요 다음에 곱창맛 쿠키? 곱창맛 쿠키도 바꾸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공사를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여기 뭐 났어요 여러분 여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제가 여기 뭐 났기 때문이죠 잘 안 보이죠 뭐 나가지고 필터 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뭐 안 나는 편인데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났지 뭐예요 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팬사 끝나고 숙소로 와가지고 딱 오늘 V LIVE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V LIVE를 켰죠 채원 언니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된대 한번 해봐봐 뭐 어떡하죠? 속아 드려야 되나요? 이거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건데 굳이 말을 그렇게 아 여기 아니구나 이렇게 구나 왼쪽 볼을 찌르고 오른쪽 이게 맞나? 아 맞다 이거 이거 예나 언니 V LIVE 때 이거 했잖아요 이거 예나 언니가 자기는 원영이도 이거 했었죠? 원영이 V LIVE 때 원영이는 너무 귀엽게 했는데 나는 진짜 몰라가 나는 진짜 몰랐다 나 진짜 다시 한번 시키면 진짜 귀엽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한테 비밀로 한 번 더 시켜달라고 한 번 더 시켜달라고 한 번 더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 시켜드릴게요 제가 위전 위전 예나 언니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시켜주세요 이거 진짜 귀엽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거 비밀이라고 했지 비밀은 없어요 세상에 짜증나 여러분 딱 진짜 한 번만 비밀로 해주시고 우리 예나 언니한테 이거 한 번만 더 시켜주세요 너무 웃기네 너무 웃기네 예나야 지금 보여줘 죄송해요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아 그래? 네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 언니 생얼도 근데 이쁘지만 여러분은 약간 낯선 모습이잖아요 나 이거 머리 이토비 이토비 많이 자랐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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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많이 자랐어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줄게요 뽀잉 우와 나 피부 좋지 않아? 좋아요 언니 피부 진짜 좋아요 진짜?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피부가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못 와가지고 몰라요 지금 뭐 난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좀 민망한데 응 아 진짜 안 오고 싶다 보라 보라돌이? 보라돌이 닮았어요? 그랬어요? 그거 봐요 크리스마스까지 크리스마스까지 11일 남았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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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원은 크리스마스 때 뭐해요? 너무 좋아 크리스마스 때 뭐하면 좋을까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뭐하죠? 밥은 아까 먹었죠? 오 예나 예나는 팬싸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저요? 네 저는 오늘 진짜 팬분 한 명이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진짜? 네 우와 정말 놀랍자 무슨 노래 제목을 몰라요 제가 제목이요 근데 노래 너무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진짜로 붕어빵 여러분 제가 드디어 붕어빵을 먹었어요 뮤직뱅크날 뮤직뱅크 앞에 붕어빵을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변이가 보자마자 야 채원아 붕어빵 판다 저기 이래가지고 제가 바로 사갔죠 진짜 오랜만에 붕어빵 먹었어요 저 작년 겨울에도 진짜 붕어빵 못 먹었거든요 먹고 싶다 해놓고 아닌가 아닌가 먹었나 그 집에 냉동 냉동식품 있잖아요 완전 이만한 붕어빵 그거는 먹었는데 길거리에 파는 붕어빵을 진짜 오랜만에 먹었다는 말이죠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란거? 슈크림? 슈크림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제가 슈크림을 또 처음 먹어요 저 완전 파파였거든요 파파 근데 슈크림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팝팝팝팝 былзы idea 민트초코iffe itionally 저도 민초 consequently Gabby onze gak 피자붕어빵 피자붕어빵 진짜 맛있겠다 저는 붕어빵 머리부터 먹죠 머리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하니 어떡하면 자요 진짜 이 언니 자기 전에 맨날 이런다니깐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제노 언니가 자꾸 웃겨가지고 심지어 침대를 거짓말 치지 말고 잘 자잖아 잘 자는데 그래도 자기 전에 저렇게 웃겨 버리면 진짜 웃긴 말이야 잠시만 뭐 나은 거 잘 보이잖아 이렇게 하고 싶어 기분이 좋냐고요 저 기분이 좋네요 잠에 취했군 아니에요 아치있어요 아직도 잘 때 팔 긁나요? 너무 긁어요 안 긁어요 내가 더 간지러워 뭘 긁어요 저 요즘 안 긁어요 요즘 안 긁고 다리를 올려요 자꾸 영상 보여줘야지 싫어요 안돼요 내 마음이야 싫어요 제 팔이에요 내 영상이야 제 팔이라고요 내 영상이라고요 근데 진짜 아빠 다리 하고 자요 여러분 저 진짜 그러기 싫거든요 왜냐면 자세 틀어지잖아요 그렇게 자면 자세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자꾸 일어나보면 다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눈매질 브이앱 해주세요 라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진짜요? 지금 했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보여줄게요 진짜요? 이거 이거 아 싫어 아니 봐봐 근데 얼굴 안 나오잖아 이거 괜찮잖아 이거 이거 괜찮잖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아 그럼 나한테 조금 보여줘 아 이거 괜찮다고 했잖아 어? 여기 안 나가 아 그래 아 그래 이렇게만 아 어 아 이거 이렇게 끊을게 어때? 알았어 알았어 아 위중 카탈레나야 뭐야 아 진짜 저 멀리서 보여줘 그러면 아우 갈게요 깜짝 놀랐어 간다? 아 밑에만 안 보이게 알았어 간다 하나 살짝만 살짝만 잠깐만, 안 나요? 이거 긁고 있어요! 내가 찍었지롱 내가 찍었지롱 혹시 미친거 아니지? 내 얼굴? 카메라에 잠깐만요 내밀어! 미쳤어? 야, 미쳤어요! 아닌가? 아닌가? 안 있었어요, 여러분? 나만 본 건가? 빨리 달라 괜찮아요 미쳤어 옌언니 생얼도 예뻐질 수 있잖아 그쵸? 아니, 생얼 예뻐요 내 쿠키 떨어졌어 비추냐고 비췄어? 봤대요 진짜 봤어요 위조? 예쁘대요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야 위조한테 장난이잖아요 저도 장난이였어요 장난이에요 보였어요 진짜? 지금 예나언니 나갔어요 보였어요? 봤으니까 그냥 나와 봤어요? 아니에요 안 봤대요 못봤대요 못봤어 진짜 못봤대요 못봤대요 너무 짧게 지나가서 못봤대요 아우 더워라 정말 눈물이 나 눈물이 눈물이 난다고? 노래를 틀어볼까? 제가 또 요즘 꽂힌 노래가 있거든요 저 항상 노래 들을 때 약간 여러 노래 안 듣고 한 두세 곡만 진짜 반복 재생해서 듣는 것 같아요 요즘 꽂힌 노래 두세 곡만 계속 들어요 저 진짜 이동할 때 근데 우리 노래 들을까요? 들을까요?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느린... 느린 여행 체온 가이드 버전 들려주세요 제발 저 들려드리고 싶네요 들려드려도 되나? 트위를 이거? 그거? 뭔가 우리 그거? 그거? 뭔가 우리 그거? 어? 그거 뭘 자꾸 뭔가 안돼 시간은 못을 없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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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이 아주 신이 났지마 야 민주 언니가 이거 영상 보여주다가 언니 이거 모습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 광고를 붙여가지고 내 얼굴도 안 나와 언니 얼굴 나왔어요? 아 나 이럴 거 같아 오케이 많이 놀랐겠다 민주가 왔다 야 여러분 잠깐 비추고 가라 식기 전에 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네? 쿠키 뭔가 브이 앱에 얼굴 보여준 게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요? 그치 나도 어 맨날 근데 나 느낌상 되게 많이 있는데 브이 앱 나 여기 다 할 때마다 오지 않아요? 뭔가? 짠 안녕 유정아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엄청 반겨주시잖아 이거 봐봐 어머 안 나시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요 안 나시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요 난 거 자꾸 거슬리니 어떡하지? 이러고 말한가? 아무도 모를 거 올렸니? 왜 나만 보이는 건가? 응 그래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언니 손가락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돼 자연스럽게 가리고 뾰루지 가리고 뾰루지 가렸고 그리고 채플링 같아 달콤한 냄새가 이거 먹고 있었어 쿠키 저 이거 챙겨 저 이거 주머니에 3개 챙겨왔거든요? 근데 왔더니 톡째로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스테리터링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난 쇼핑백에 챙겨왔는데 아 은비 언니랑 챙겨준 거 아니였어요? 아 은비 언니랑 같이 챙겼어요 아 쇼핑백에 이렇게 담았어요 아니 한 박스를 다 가져왔어 너무 아깝잖아 너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술 먹을 것도 없기도 하고 맞아요 초콜릿 이렇게 담았어요 많이 담았 쓸었던데요? 담은 거 아니고 어차피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보다 저 사실 그 초콜릿 몇 개 챙겨왔거든요 가방에 넣어서 초콜릿이랑 샌리랑 언니 것도 챙겨왔어요 그 앞자리에서 까먹을 거 아니 진짜 민주는 진짜로 초콜릿을 진짜 사랑하는 거 같아요 저 진짜 사랑하는 거 같아요 제가 진짜 가끔 너무 달달한 게 땡긴다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민주야 피씨나에서 물어보는데 너 초콜릿 있니? 네 여기 있어요 먹으실래요? 오 고마워 언니 근데 옛날보다 요즘 초콜릿 좋아하지 않아요? 어 옛날보다 옛날엔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거 같아 아예 선배님 왜 여기 아예 선배님 응? 죄송해요 그니까 사진이 있네요 있네요 채원아 너의 엄마가 되고 있다 나 방금 그거 딱 봤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어머니 뭐 하시나 주무시나 우리 엄마 민주 코로나 검사보다 울었대 이거 나꼬가 얘기했대요 언니 너 울었어? 응 근데 살짝 많이 울지도 않았고 그냥 살짝 쭐끗 그게 뭐냐고 그게 쭐끗 아 아 아 아 여러분 옌아 언니 비쳤잖아요 아 옌아 언니 봤네 왜 거짓말해요 아 위성이 웃겼어 심지어 그 와중에 괜찮아 아 괜찮아요 예쁘죠? 예쁘잖아요 옌아 언니 예쁘죠? 공개 아 공개 괜찮아요 언니 예뻤어 예뻤어 예뻐요 예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아 아 좀 생각보다 많이 미쳤는데? 아 우리는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했네 그러네 나도 몰랐어 저 나 한 헤어밴드 정도만 나왔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팔 금뜻 영상을 굳이 굳이 보여주겠다고 내가 보여주지 말라 했잖아요 왜요? 위즈원은 좋아하실 거예요 언니 예쁘대요 위즈원이 예쁘기만 하대요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그니까 위즈원 거짓말도 잘해 뭔가 잘못했어 나 오늘 들었는데 언니 언니 이렇게 된 거 그냥 나오라는데요 진짜 나와요 그냥 와요 너무 웃기다 위즈원 너무 웃겨요 위즈원 진짜 웃긴 거 같아 쌩얼도 사랑한데요 언니 고마워요 아직 제대로 안 봐서 아직 제대로 안 봐서 우리 공주들의 가장 좋아하는 카페 메뉴는? 누구 웬님 공주들의 가장 언니 언니 공주 저는 요즘 딸기 요거트 스무디를 자주 먹고요 나는 공카 나 아니 아 저는 아 진짜 한수 배운다 왜요? 나 아직 이해 못 했어 아니야 너는? 저 아이요 아인데 그 약간 먹어도 괜찮은 날에는 청포도 주스 너무 좋아요 저희 그 알죠? 자주 마시는 그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약간 깔끔하게 딱 마시고 싶다 그럴 땐 아이스티를 다 마시죠 아 아이스티 맛있죠 오늘도 아아를 못 마시거든요 아 또 유리꺼 한입 빼서 먹으면 맛있죠 또 또 아인 척하고 아인 척 하면서 아이스티 딱 마시면 아니 옛날 그 뭐지? 아인 줄 알고 마셨는데 아이스티인 거예요 연습 끝나고 아 언니꺼였구나 언니꺼였구나 오케이 응? 빨대 구멍은 몇 개라고 생각해요? 와 이거 대박 신박해 아아 빨대 구멍이 몇 개라고 생각해요? 빨대가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멍은 두 개지 두 갠데 이게 근데 하나잖아요 구멍이 근데 구멍이라는 거 자체가 그쵸 이렇게는 또 한번도 생각을 안해봤네 뭐라고 생각해요 언니 나는 전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째서요? 언니 봐봐요 이 구멍이 하나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이쪽에서 보면 구멍이 한 개가 더 있고 이쪽에서 보면 구멍이 한 개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홀이 하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 거 같아 그쵸? 응? 구멍이 몇 개야? 빨대는 그러네 어쨌든 그게 한 구멍인거잖아 구멍의 출구와 입구가 다른거잖아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긴 한데 근데 이 구멍이 하나죠 뭔 소리야 그치 너무 신기해 구멍은 하나지 그럼 하나야? 한 개래요 그쵸? 하나네 어떡하다 두 개라고 생각했어 저 그리고 펜사 때 그 질문 받았는데 뭐? 아 이건 좀 그런가? 맞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뭐지? 그 엉덩이가 한 개일까? 두 개 뭐라고요? 엉덩이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어머 되게 신박하죠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 개씩 붙어있잖아 그 잠깐 잠시만요 잠깐 잠시만요 설명하지 말고 그니까 그게 하나잖아요 그게 그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자체가 엉덩이 판때기는 한 개이고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정답 한 개 세 개 세 개라는데요? 뭐 어 아니 있어 혹시 댓글 읽고 있어 난 세 개인데 있었어 잠시만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아 미안 미안 잠시만 그래 후회하는 거 아니야? 그래 어 누가 의학적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나 진짜 궁금해 나도 저도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 그래 아 그런가 전 하나 일단 전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도 하나 할래 엉덩이뼈는 한 개래요 엉덩이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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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뼈가 한 개니까 그 뼈 하나에 붙어있는 거니까 한 개지 그쵸 왜 두 개 두 개 두 개를 해 두 개가 되나 에어 헉 엉덩이를 오케이 하나 합시다 하나 오케이 하나 할래 한 가지 한 가지 잘 모르는 질문 엉덩이가 뭐 하는 거예요 ㅎㅎ 아 진짜요? 우와 두 개에요 아 하난데 아 잠시만 손 모양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 나도 그거 막 나도 그거 이거 아니야? 그거 말하면 안돼? 저 뭔소리야? 엉덩이는 하는데 바지를 먹으면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뭔데요 그럼? 이거 잘못이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도 그거 봤어 나도 그거 봤어 인테나스 언니가 찾았던 그 댓글을 찾아봤는데 그 댓글 위에 위에 댓글이 신원강탈 아 진짜 너무 빠지 꿈에 나올 것 같아 꿈에 나올 것 같아 덥다 너무 충격적이었어 웃기다 곧 크리스마스에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어떡해 어떡하죠? 너무 설레는걸요? 설레하는 표정인데요? 너무 설레는걸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지? 열심히 무대 하겠죠? 케이크 먹고 싶다 약간 그 약간 크리스마스 때 그 약간 뭐죠? 그 빨간색 크림치즈 케이크 레드벨벳? 레드벨벳? 레드벨벳 치즈 크림 케이크? 어 대충 그거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같이 숙소서 만들어보면 좋겠다 전 고구마 케이크요 언니 요샌 고구마 케이크 맛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맛있지? 맛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 케이크가 진짜 맛있다니까요 고구마 케이크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늦게 자네요 그러게 이렇게 늦게 자도 됩니까요 여러분? 빨리 자야 합니다 내일 평일이잖아요 그쵸? 내일 화요일이죠? 응 화요일 12시 안됐구나 감자 케이크도 있구나 맛있겠다 감자 케이크?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감자 케이크 대박이다 바지 구멍은 몇 개라고 생각해? 바지 구멍은 두 개죠? 구멍은 두 개지? 네 그건 너무 쉬웠다 그쵸? 그거요? 그니까 몇 개죠? 다리... 잠깐만 자꾸 헷갈려 그럼 우리 다리는 몇 개야? 다리는 두 개잖아 다리는 두 개지 아 그런가? 은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이 있고 밑에 달려있잖아 다리는 두 개지 그런가? 그치?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지 구멍이 세? 아 이거 어렵다 이거 또 자기 전에 생각하면 잠 안 오는 질문이다 약간 그거 아니에요? 숨 어떻게 쉬냐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요 진짜 자기 전에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자기 전에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나 진짜 잠 못 잤나? 그 유명한 거 뭐 있지 않나? 뭐? 지금 내 혀 미치는? 지금 내 혀 미치는? 그리고 난 지금 들숨인가 날숨인가 들숨인가 생각하면 그냥... 어 근데 이거 생각하면 진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한 시간 뚝딱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 시간 뚝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잘 때 잠이 안 올 때 듣는 명상 같은 거를 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잠이 더 안 오던데요 저는 진짜 잠이 더 안 오던데요 나도 진짜 나도 못 잤어요 근데 예나 언니랑 같이 들으면서 잤어요 예나 언니는 바로 잠들더라고요 옹기 언니도 키면 자더라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 집중해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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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못 자겠어 그 분 목소리에 너무 집중해서 잠이 더 안 와요 그래서 눈 감으면 나도 모르게 자고 막 숫자 세고 막 그래요 요즘 좀 심한 거 같아 그리스마스 때 듣는 노래 하나씩 추천해줄까? 저는... 음... 크루그... 그런지... 그리스마스 할머니 이명타 너 왜 이 노래를 알 것 같지? 어제 너무 웃어 아, 크리스마스 롯데이 아, 크리스마스 롯데이 아, 크리스마스 롯데이 노래 좋다 노래 좋다 너무 좋죠? 노래 좋다, 진짜 크리스마스 좋다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저는 아이유 선배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크리스마스, 이 노래들이면 뭔가 크리스마스 같잖아요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요 크리스마스다 그린다 그룹고객 나와요 그린다 아닌데 지금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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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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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말이다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사랑할 수 밖에 없어서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에 손가락 찌르는 거 안 된다는데 해주세요 해주세요 언니가 뭔지 알죠? 나 오늘 팬싸에서 했어 해줄까? 네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언니 와서 해주세요 여기다 해주셔야죠 왜 이렇게 잘해 지금 완벽하게 했어 나중에 또 시켜주세요 알았죠? 시켜주세요 약속 짐 짐 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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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아 하하 이런 좋은 노래 들으면 어떡해요. 아, 위조 오늘 출근길에 들었어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노래 추천! 바로 해주시죠. 바로 해주시죠.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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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 노래 진짜 좋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원, 투, 트리, 고! 고홀! 무슨 노래예요? 무슨 노래? 제일 진짜 잘하거든요. 세븐닛? 하나의 로맨스. 쿡치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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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치땡치. 빠졌나봐, 빠졌나봐, love my boy.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너의 맘도. 오늘 밤도 매일 밤도 만날, my boy. 오늘 밤도 매일 밤도 만날, my boy. 100% 아니어도. 베이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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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내 꺼해줄 거지, 응. 베이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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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보고 싶은 내 니 맛. 1, 2, 3 Baby, 샤샤샤 너의 샷갈러 자꾸자꾸 나타나 Baby, 샤샤샤 빛이 넌 모여 글쩍 글쩍 날 울려 Baby, 샤샤샤 내 맘 오늘도 뜨뜸뜨뜨뜨리게 Baby, 샤샤샤 너의 샷갈러 도도도도도도도해 너무 귀여워 뭐지, 뭐지? VBS! VBS! 뭐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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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노래 진짜 좋아하고 좋았어요 나왔다 진짜 좋아해요 진짜 아 아 에이 에이 액션 원영이 진짜 영어 발음이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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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요 싹 싹 싹 싹 싹 싹 싹 이 뒤에 아우 이건 누군가 맞어 맞어 얘들아 노래 너무 좋아요 싹 싹 싹 시끗 진짜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안무 만약에 이거 진짜 무대에서 하면 진짜 볼 것 같아요 진짜 볼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쵸 시퀀스도 좋죠 시퀀스도 좋죠 시퀀스도 좋죠 시퀀스도 좋죠 옷 솔레미어도 좋죠 언니 여기 안아줘 응 안자고 해요 시퀀스도 좋는데 4일 5분 재훈아 언제 머리를 그렇게 자랐어 저요? 많이 자uckt 저는 하루만 자고 일어나서 기도라구 진짜요? 비법이 뭐예요? 내일 머리... 저도 내일 보면 머리 길어있을걸요? 베개를 이렇게 잡고 감절히 기도하다보면요 근데 언니 그거 진짜 효과 있는 거 알죠? 진짜?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 뭐였죠? 너무 와 너무 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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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 눈썹 해볼래? 좋아요 눈썹은 왜 들썩거리는데? 네 잘한다 눈 감았죠? 나 꽤 많이 감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언니 잘한다 눈싸움 난 눈싸움이 특힌 사람이야 그냥 내 맘대로 혜언니 눈싸움 특히잖아요 혜언니 진짜 잘해 혜언니 진짜 잘해요 혜언니 진짜 잘해요 맛있겠다 마셔 집에 일어나서 마셔야지 머리색 많이 빠졌다 그러게 우리 둘이 똑같은 색이어야 되는데 혜언니 혜언니도 좀 나 많이 빠졌네 가짜 머리라서 혜언니 머리 붙였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다른 분의 머리인거잖아요 다른 분의 머리카락인거죠 다른 분의 DNA가 있는거잖아요 근데 얘는 잘린 죽은 머리잖아요 그쵸 그런가?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 그런거야? 그래서 이름도 붙여줬어요 미셸 미셸이라고 미셸 고마워 아 언니 진짜 미셸 고마워 내가 혜언니에게 긴 머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이런 머리를 선물해주셔서 고마워야 우리 미셸 미셸이래요 미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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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요즘 열일하고 있더라구요 나 갑자기 긴 머리하고 싶다 하세요 머리가 빨리 안 자라요 이 길이는 것도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머리가 빨리 안 자라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자랐어요 지금 응 맞아 미즈아는 몰랐겠지만 난 사실 꽤 옛날보다 짧은 머리였어 미셸 머릿결이 좋아요 미셸 미셸 그렇게 달콤하게 불러야 돼요 미셸 머릿결이 좋아요 공기와 호흡 진짜 제꺼는 여기 있거든요 제꺼는 여기 있거든요 그냥 그런데 미셸은 머릿결이 좋아요 미셸 좋긴 하다 미셸 머릿결 진짜 좋아요 미셸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TMI 까지 웨이브를 넣으면 절대 안 풀려요 미셸 제 머리보다 언니 머리 얇잖아요 언니 앞머리가 예뻐요 곱슬이라 그냥 일어나면 아파 마드에 있어요 제 실제머리 진짜 많이 자랐어요 그 궁금하자 궁금하다 그럼 우리 딱 한 시간만 하고 저희는 또 이만을 잘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저 원래 사실 5분만 이따 가려고 했는데 그쵸? 네 왜요? 계속해요 네? 이제 오늘 자야 되니까 맞아요 왜냐면 내일 평일이 좀 돼요 맞아요 편일이면 위주분들도 하나 스케줄 이시 맞아 맞아 저희도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진짜 오랜만이네 예쁘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그니까 벌써 언니 50분 넘게 했어 이게 진짜 근데 VIP 진짜 신기하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니까 근데 기분 맞아 진짜 예나는 DJ이네 그니까 옆에서 조용히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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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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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고 있다고 저희 음악방송 다들 본방사수 하고 계시죠? 네 본방사수 하고 계시죠? 내일 음방도 본방사수 하셔야 돼요? 저희 엄마가 진짜 본방사수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이렇게 코멘트를 난데요 아 진짜요? 보내주세요 어제는 어떠셨대요? 저희 엄마가 진짜 많이 보내주세요 포인테일 한 거 보고 포인테일 한 거 너무 예쁘다 달달하다 아 심지어 언니 가족? 가족만이네요 응 가족 단톡 그리고 이모들이 채원이 너무 발전했고 너무 예뻐지고 잘한다고 그랬다고 장난 아니죠 언니 무대 진짜 나가지고 이런 거까지 해주세요 진짜 진짜 내 맘 변하지 않아 할 때 넥타이 잡고 뿌리칠 때 너무 맞죠? 진짜 어머니 다 똑같더라 그때 너무 좋았어 이러고 글을 달아봤자 너무 진짜 힘이 나요 진짜 나도 방금 엄마랑 카톡 했는데 어머니 엄마랑 카톡 자주 하는 거 같아요 엄마 이모티코 쓸 때가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귀여우시다 진짜 이게 내가 다음으로 보여줘야겠다 너무 귀여워 이 이모티콘 쓰자마자 너무 귀여워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엄마 아리브 엄마 집사님 맞아 아빠한테도 자주 해야 되는데 응 내가 먼저 해야지 둘 다 셋 셋 셋 너를 셋 셋 셋 셋 셋 오늘 눈 봤어요. 오늘 차 타고 나왔는데 진짜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사실 렌즈를 안 껴서 거기서는 못 봤는데 해외 끝나고 나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눈 진짜 어젠가? 그게 오늘인가? 엄청 많이 왔었던 날. 어제일 거예요, 아마. 아, 어제예요, 그게? 그쵸? 어제 진짜 차에서 이렇게 둘 다 갑자기 깨웠는데 갑자기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겨울이구나. 확실히 눈이 와야 겨울 같다니까요. 겨울에 분화했어요. 좋더라고요. 눈사람 아직 못 만들었어. 오늘은 안 왔죠? 안녕. 그리고 그 다른 나를 또 이걸 태어내러. 여름이란 안으로 태어내러. 지금 이 분은 물이 내려와, 덕분에 간다. 이거aters. 이런 게 아니라. 이 분은 물이 잘 안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진짜 너무 추워졌어요 내일 짜잔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내일 하고싶어요 유진이는 진짜 귀엽게 로덜뽀했더라 너무 귀엽더라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 겨울 같아 진짜 요즘 짜장면이 너무 먹고싶어요 저는 탕수육이 너무 먹고싶어요 탑쌀 탑수 탑쌀 탑수 우왕 10살 때 분위기야 이러고 할걸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니까요 예나 대신 저 가운드 좀 올려줄래? 아 유진아 언니 왔어요 오랜만이네요 귀여운 친구구만 아 저 이팅트리 빨리 나왔어요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 재밌었는데 너무 맛있지 않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음식이 따뜻하고 맛있어 준비를 엄청 해주셨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집밥 먹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 같은거냐 왔다 왔다 크리스마스 왔다 왔다 왔죠 너 뭐야? 짜파게티 반으로 쪼개서 먹어? 원래 라면 쪼개서 뿌리잖아요 아 그래? 밥만 먹는다는 게 아니고 반으로 쪼개서 뿌리잖아 아아 쪼개서 쪼개서 진짜 실망할 뻔했잖아 아 밤만 먹는다고 짜파게티는 밤만 못먹죠 음 짜파게티 먹고 싶다 아 걔랑 올려서 먹고 싶다 우리 엄마가 또 새로 보내준 김치가 있는데 거기에다 짜파게티 저 아직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러브레인 비하인드를 말해달라고 러브레인 러브레인 찍을 때 솔직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편집이 행복했더라고요 아유 얼굴이 다 했죠 뭐 편집이 행복 다 했더라고요 지금 메모리 다 찾았는데 지금 언니 얼굴 때문에 지우질 못하겠어요 근데 진짜 하루 종일 막 노트북만 자꾸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뭐지? 거의 하루 종일 찍었잖아요 근데 되게 좋지 않았어요? 뭔가 너무 오랜만에 밖에 나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냥 놀면서 그냥 휴가와 휴가와 같았어 그리고 의미 없는 토마토랑 길이 자르기 갑자기 왜 잘랐냐고 우리 그 자르고 안 먹었잖아요 컨셉이었어 컨셉이었어 아 웃겨 컨셉 컨셉 의미 없는 토마토 자르기 좋았어요 근데 막 꽃도 보고 그리고 완전 추워지기 전이었잖아요 샌드위치 그 산 거잖아요 말하면 어떡해요 아 사실 의미 없는 토마토 의미 없는 토마토 미안해 위즈원 사실 산 거였어 맞아요 샀는데 굳이 굳이 해보해가지고 해보해가지고 아니 나 그런거죠 그렇죠 이쁜 영상 나왔으면 됐지 뭐 맞아요 너무 예뻐요 샌드위치 맛있었어 맛있었어 고기 먹으러 가야 돼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소고기 하나 둘 셋 소고기 둘 다 먹으면 되지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하나 둘 셋 붕어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아 둘 다는 보기 없었잖아 뭐 할까요 언니 지금 KK복스가 뒤에서 기타 쳐지는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거 아니죠 그죠 아 나 지금 방금 깜짝 놀랐어 뭐지 너무 감기로워서 뒤로 들어갔는데 얘가 기타를 치고 있는 거야 내 대신이야 그니까 장난 아니다 진짜 시선광장 장난 아니다 귀엽네 나 이거 기타 딸려다가 여기 기타 너무 잘 쳐요 언니 이거 기타 진짜 어렵다 KK 잘한다니까 잘 시력파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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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야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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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원 여러분 이 곡을 마지막으로 라디오처럼 끝내볼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2dj 할께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저희 꿈나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저희 v앱이 아주 꿀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네요 오늘 좀 이따 일하시러 가는 분들도 계실테고 학교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저희 느린여행 느린여행 바노라마 저희 노래 다 들으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자요 안녕 잘자 꿀잠 잘자시오 안녕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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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